29페이지 양가로 3번 시험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 문제의 출제는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이 말은 2차도 객관식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직업상담사나 행정사나 법무사 전부 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우리도 원칙은 2차는 주관식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1, 2차 같이 볼 때만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객관식으로 봅니다 객관식으로 보는 이유는 수험생을 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출제하면 채점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 있겠죠 거의 34만 명 정도 원서 접수를 하고 거의 2차까지 응시하는 사람이 약 8만 명에 육박하니까 아마 주관식으로 해서는 8만 명 다 채점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은 같은 날 1, 2차 본다고 힘들다고 2차는 다른 날 보게 해달라고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에 보니까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그럼 채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2차 시험 채점해야 돼요? 채점합니다 기계가 다하기 때문에 채점을 해요 몇 점 받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부하고 싶으면 민법을 열심히 하라고 민법 부동산 학교로는 1차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1차 불합격하면 2차 합격에도 소용이 없다고 무효라고요 지금 1차를 5월, 6월까지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해야 돼요 그 1차가 안 돼 있어버리면 지금 30만 명 넘게 접수해가지고 최종 2차 보는 사람이 8만 명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중간에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2차를 1차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습 복습은 1차 위주로 열심히 하시고 2차는 수업을 열심히 안 빠지고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이거 제가 프린트 내드렸지만 이거 달달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절대로 안 갑니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물 부어도 다 빠져나가버리고 안 남아 있어요 계속 고통받아야 돼요 그 고통을 차라리 즐기시라고 1년 동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혀를 느껴요 1차는 특히 민법 같은 거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처음에는 쉽다가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게 단기간에 고득점 하기가 힘든 감옥이에요 1차는 민법이나 학교로는 그래서 1차에 공부하는 시간 더 비중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5번에 보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합격자가 작년 재작년 모두 2만 3천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2만 3천명 정도 됐는데 또 안 보러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 한 2만 명 정도 2차만 응시해가지고 그 중에서 약 1만 명만 합격하고 1만 명은 불합격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통계를 보면 그러면 2차만 봐가지고 불합격하면 또 그다음 회의 시험에는 1, 2차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절반이 2차만 봐가지고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1, 2차 같이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2차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차만 하시는 분 없죠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예를 들어서 2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지막에 한 두 달만 하면 한 문제니까 되겠지 싶은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 1년 동안 안 하고 있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절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2차가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 수업 듣는다면 떨어질 일은 절대 없겠죠 양가로 4번입니다 맨 밑에 시험식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옛날에는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항의를 몇 번 했더니만 15회 때 추가 시험을 봤거든요 추가 시험 왜 추가 시험을 보냐 추가 시험을 본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매년 시행한다고 했지 매년 한 번만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봤거든요 지금은 매년 1회 이상이니까 이제 두 번 봐도 상관이 없죠 10번도 볼 수 있어요 1년에 이론적으로는 또 다만 그 뒤에 보니까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라는 건 정책심의원회를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결론은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봅니다 30페이지 시험 과목은 박사 안에 들어있는데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게 상법이 시험범이냐 민법이 시험범이냐 이런 거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밑줄 친호세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둘 수 있다 시험에 둔다 하면 X입니다 둘 수 있다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둔다고 하면 무조건 사무실 하나 비워놔야 되잖아요 둘 수 있다고 하면 평소에 없다가 그냥 회의할 때 나무 사무실을 쓰면 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부의 위원회가 한 6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각 정권들이 처음 정권 잡으면 위원회 줄이겠다 경비 줄이기 위해서 해놓고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 위원회 이거는 정부 정책에 그냥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지 실제 이게 외부 위원들이 반대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면 수당 주고 또 프로필에 정책심의위원 여김 이런 거 하나 적을 수 있는데요 돈 받고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반대하면 다음에 위촉 안 하겠죠 실제로는 그냥 예산 남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둘 수 있는데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 뭘 심의하냐면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겁니다 그럼 중개 보수 올리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얼에 지금 협회 같은 데서는 공재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공재 1억 가입하잖아요 그걸 2억으로 올리고 공재료도 올리는 걸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공재료를 올리는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게 출제됐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시의 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즉 자격 문제 시험 문제가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시의 도지사는 따라야 될 의무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 시험에는 포함 대신에 이걸 제외 이렇게 합니다 포함 내모하십시오 포함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7명 이상 11명 이하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에 보면 또 7은 7일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39번에 보면 찾아만 보자고요 이거 지금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39번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정리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 밑줄 좀 치노세요 이거 프린트 함부로 막 서셔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또 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에 찾았습니까 6번 7번이 아니고 39번에 6번에 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시험에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모든 것들은 숫자는 전부 홀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7명이어야 되지 만약 8명이면 반대 4명 찬성 4명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 7명 이상 11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명 10명은 안 되겠죠 홀수입니다 홀수 위원장을 포함해야 되지 만약에 제외해버리면 짝수가 되잖아요 제외하고 7명이면 포함해버리면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부동수가 나오면 그래서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오늘 내드린 비교 정리 프린터 이걸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7일 12일 3년 5년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은 리갈 마인더 즉 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기초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숫자 7일 이거 기억하는데 기초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밑줄 친 오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하면 X입니다 제1차관이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맥위초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인맥위초간다 시험에 위원장이 인맥위초간다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맥위초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기회하고 세부적인 위원 요건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루 3번 양가루 3번 보기 전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위 동그라미 2번의 미언부터 2언까지 규정했다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제한 규정은 없다 원칙 2년입니다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그럼 임기 제한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억에 있죠 기억 기억이 누구의 국토교통부 사급 이상 또는 이해상다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즉 공무원은 발령 다른 데 나서 가버리면 끝이고 또 여기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임기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심의원의 위원이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나머지는 임기가 원칙 2년입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위원이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죠 보궐선거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의 경우 지금 현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됐잖아요 그래도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됩니다 아마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양가로 3번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제도인데요 이건 지금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말 많이 나옵니다 제척, 기피, 회피라는 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위원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여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 이 말은 빠져야 된다 배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척된다 기억해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걸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없던 경우 이런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됩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사법농단 관련 판사가 또 농단자를 재판하는 것은 좀 무서운 거잖아요 제척 사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같은 데서는 만약에 해당 당사자가 이해관계자가 재판을 하게 되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제척 사유에 해당돼서 제척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척 사유가 마찬가지에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죄를 지어서 재판받으러 오면 그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척을 시켜야 된다 배제시켜야 된다 즉 빼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제척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2번을 조금 이따 보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위헌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 말이죠 즉 만약에 아들이 재판받으러 오면 아버지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 모르고 아버지한테 재판을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인 재판관이 스스로 아들이라서 재판 못하겠다고 회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피를 안 하면 동그라미 4번에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회피를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 위쪽 반대가 해촉이죠 그래서 2번을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헌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깊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어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깊이 신청의 대상인 위헌은 그 어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깊이 신청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무제 씨가 이부진 신라 사장하고 이혼하려고 재판부 깊이 신청을 했는데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하고 이부진 변호사하고 사법고시 연수원 동기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재판부 깊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하는데도 헌법재판관 깊이 신청을 했었어요 물론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깊이 나한테 불리하게 할 사람인 경우는 깊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입니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로 5번 운영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해의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석으로 의결한다 아까 7명에서 11명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11명이면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되겠어요 6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6명이 출석했으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겠죠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심각한 흠결이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더 많이 못 뽑게 해서 300명이거든요 실제 300명이면 안 돼요 짝수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 150명 찬성 150명 반대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일도 안 하면서 자꾸 월급만 받고 많이 늘리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번 늘리고 나면 어쨌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된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이 출석했다면 4명 이상 찬성입니다 그럼 만약 국회의원이 150명이 아니고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이니까 151명 이상 출석 여기다가 76명 이상 찬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야당이 국회에 안 오면 더 통과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면 욕을 하기 때문에 야당도 계속 오기를 바라는 거지만 실제로 딱 하려면 151명만 출석해가지고 76명만 찬성하는 게 더 통과되기는 쉽겠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100% 찬성이라는 게 민주주의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시험에 제재규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X입니다 제재규원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입니다 7일을 내모하십시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프린터 비교 정리 첫날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39번에 14번에 있죠 39번에 14번 밑줄 치세요 39번에 14번 오늘 핵심 비교 정리 내드린 거 찾았습니까? 39번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다고요 알아야 될 거는 이 두 장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알아야 될 거 이 두 장만 다 알고 있으면 80점은 받는다고요 7일입니다 7일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양가로 7번 수당을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을 참 잘 만들어놨죠 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다 돈 없으면 예산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합니다 33번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 돈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돈 줍니다 해당 부서 예산에서는 주지만 출장하면 출장비 따로 주죠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 확인 문제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상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지금 문제 자꾸 풀면 첫 달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 밑에 4번 시험의 출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은 중교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 이하 이걸 출제위원이라고 합니다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임명은 공무원이라면 임명할 것이고 대학교수라면 위촉을 하게 되겠죠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의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한 600명이 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공무원사 출제위원들은 들어가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하루에 3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2주 정도 합숙을 해요 이번 수능은 엄청나게 합숙을 길게 했대요 두 세트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지진 나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지진 나가지고 옛날 포항 경주 지진 나가지고 문제 됐잖아요 그때 수능에 지진 나가지고 못 보면 이미 문제 공개됐기 때문에 그걸 또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문제 하나 더 만든다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갔대요 공무원사는 두 세트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사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감옥별로 출제위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8명씩 정도 들어가고요 학계론은 5명이 들어가더라고요 학계론 교수님들 5명 들어가가지고 10문제씩 만든 거예요 10문제씩 한 사람이 그러면 50문제죠 그래가지고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4명이 2문제씩 뺀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에 논란의 예지가 있는 문제에 2문제 뺀다고요 그렇게 해서 40문제 만들더라고요 40문제 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 파트 감정평가에 딱딱 전공하는 교수들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합숙하고요 문제의 출제는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건 한 3, 4일 전에 한 4일, 5일 전에 그렇게 오래 미리 다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보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문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3일 전에 만들어가지고 한 이틀 전에 인쇄해가지고 하루 전날 배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 작성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 뭐라고 돼 있냐면 확약서에 보면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또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 확약서 씁니다 동그라미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부정행위하면 명단을 통보해야 된다고 대학교수면 총장한테 통보하게 되겠죠 3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 내모하십시오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출제를 모의고사해 봐도 문제 내려고 하면 이런 거 5년을 3년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년이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부정행위한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출제위원이죠 출제위원 길게 적어버리면 한 줄 더 늘어나서 못 적은 거예요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이다 즉 출제위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부정행위하면 5년이 아니라 영원히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출제를 보면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는 강남대학교 이창석 교수님 지금 명예교수인데 부동산학개론에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창석 교수님 안정건 교수님 이런 거 나오죠 이창석 교수님 문영기 교수님 강원대 이런 분들이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9회 때부터 15회 때까지는 안정건 교수님 한성대학교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고 지금은 출제하러 가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출제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출제에 누가 했는지 공개해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을 해서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게 올해 시험도 출제하는 교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거기서 올해 빅데이터를 전공하는 교수 통계학과 교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한다고요 작년에 시험 합격하신 분들 50명이 들어가서 모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알바예요 시험 볼 때까지 못 나와요 그 안에서 테스트해보고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직 올해 발표 안 됐지만 합격인원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작년하고 인원이 비슷한데 내가 시험 못 봤다고 어렵다고 이 신청해달라 시험 다시 보자 이게 인정되겠냐고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요구도 먹을 가능성이 많은데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좀 있으면 금방 발표되잖아요 이달 말에 발표되어 보면 알겠죠 다음 주 오면 벌써 발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위원들은 어렵게 내라고 하면 거기서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어렵게 해라 쉽게 해라 하면 문제를 자꾸 수정합니다 2주 정도 합숙하는데 한 번 내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주 동안 계속 테스트해보고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밑에 판례 보면 이게 판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이박합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줄에 판례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결론은 뭐 이 신청하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소송해도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객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5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까지 가면 수험생들이 거의 100점 100패입니다 거의 다 패소입니다 대부분까지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60점 참 안타깝게도 시험 보고 나면 거의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해서 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막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소송하고 이런 일이 안 당하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 소송하면요 소송기간이 3년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막말로 하면 1년 다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더 빨라요 어떤 경우는 5년 후에 합격자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소송해가지고 대부분에 가면 판결을 언제 안에 끝내라 이렇게 딱 그게 안 끝냈다고 처벌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가서 몇 년씩 3년씩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문제 됐던 게 몇 년씩 그냥 대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은 거 올해도 물론 완벽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이의신청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뭘로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합격인원 가지고 결정이에요 합격인원이 적으면 별로 잘못된 거 아니라도 이의신청 받아줘가지고 합격자를 좀 더 맞추고요 합격자가 이미 작년보다 만약에 많다고 하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인증 안 해줍니다 잘못된 걸 알아도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죠 소송해야 되죠 그러면서 행정심판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버리면 잊혀지잖아요 협회에서도 지금 합격자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몇 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인증이 안 될 수도 있다 설령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험 실시 5번에 양가로 1번 시험 위탁입니다 원래 시험은 누가 해야 된다 했어요 맨 처음에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어디 위탁돼 있어요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작년에 시험 공고문에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올해 시험 공고문에 30회 시험은 2019년 10월 26일 날 본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10월 4째 주 토요일 날 옛날에 이런 게 없다가 생긴 게 옛날에는 미성년자는 못 본다고 해놓으니까 미성년자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여 생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맨날 국토부에 전화해 가지고 나 생일 언젠데 시험 언제 보냐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2월 28일까지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 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 나중에 원서 접수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접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가까운 학교 원하는 학교 그 사람 다 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접수 못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접수 만약에 8월 달에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라고 하면 바로 첫날 접수하는 게 좋아요 응시 원서입니다 35페이지 시험 응시 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시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험 또는 자격증 제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수료의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수수료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얼마 냈냐 하면 올해 28,000원 냈어요 최근에 계속 28,000원 냈어요 이게 감독관들이 10만원 정도 받는다라고 출제 감독하면 감독하러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원한대요 그 수능 감독도 수능 감독이 이틀 동안 해야 된대요 실제로 하루 예비 소지까지 해서 한 12만원 정도인가 준대요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왜냐하면 갔다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감독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문제 생기면 책임은 져야 되고 보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할당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거의 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인 성인이라는 거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프린터 오늘 해드린 거 36번에 있네요 3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그 줄여놨는데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5번 찾았죠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게 2만 8천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수를 납부한 자가 응시어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영위증하는 바에 따라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과온압한 경우에는 과온압한 금액 전부 다 돌려준다 과온압이라면 예를 들면 2만 8천원인데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도 저도 두 번 내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가상계좌 이런 걸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놓고 또 영수증이 있길래 납부하라는 영수증이 있길래 안 낸 줄 알고 또 한 번 더 은행 가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두 번 내면 한 번 돌려주는 것처럼 과온압하면 초과해서 내면 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니은의 시험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아직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거나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 못 본다면 다 돌려주겠죠 한 번도 이런 적은 아직은 없었고요 디귿에 접수기관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접수기관 내에 접수기관이 열흘이거든요 열흘 첫날 접수했다 마지막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미험해 보니까 이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50% 돌려줍니다 7일이라는 숫자 한번 찾아볼까요 39번 오늘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 밑줄 친 오세요 일단 밑줄 다 친어 보세요 그러면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밑줄 친 오게 되면 이걸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 지금은 고통받지만 나중에는 다 기억난다고요 찾았습니까 8번 9번 39번에 그래서 접수인원이 보면 자꾸 줄어들어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왜 그렇겠어요 중간에 취소해가지고 돌려받는 사람이 34만 명 접수해가지고 한 거의 10만 명 가까이 10만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가까이 거의 돈 돌려받았더라고요 학원 다니는 분은 없겠죠 그냥 인터넷으로 조금 하려고 책만 샀다가 제대로 공부 못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돌려받으면 안 되겠죠 거의 8월 달에 접수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돈 돌려받을라면 그 정도 공부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리 공부 좀 하시라고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에요 그래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 무조건 합격이죠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입니다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다 그래서 2차도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차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2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2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 했습니다 2회부터 9회 시험까지 2회부터 9회까지는 2년에 3천명 선발했어요 카트라인이 80점 넘은 적도 있어요 7회 때 그러다 보니까 항의할 거 아니에요 80은 받고 떨어지는 시험이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8회 때 어렵게 내서 엄청나게 어렵게 냈었어요 8회 때 1995년도에 93년도에 쉽게 내서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10회부터 29회까지는 전부 절대평가였어요 당연히 올해도 절대평가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올해 최소 작년에 뽑은 거하고 비슷하게 최소 2만명은 선발하겠다 올해도 2차 응시자 대비 최소한 30%는 최근 2년간 31%거든요 합격률이 2차 응시자 대비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 2만 3천명 2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만명은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옛날에 했다고 했고요 상대평가를 옛날에 했다고 했고요 지금은 절대평가입니다 지금은 원칙에 의해서 시험을 봅니다 예외적으로 하려면 미리 공고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앞으로 상대평가할 수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말 안 했는데 자꾸 언론에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만약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전에 알려주겠다 앞으로 5년 후부터 상대평가한다 그러므로 연세 드신 분은 5년 안에 자격증 따시라 이렇게 알려주겠다 했어요 주택관리사도 2020년부터 상대평가한다고 이미 공고가 돼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말했다고요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는 자격증 따놓고 취직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택관리사는 취직하기 위해서 따는 거고 공인융계사는 꼭 취직하기 위해서만 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펙 쌓기 위해서 공인융계사 하기 위해서 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회사 무슨 건설회사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데 좀 가산점 주는 데가 많거든요 부송산 투자회사 리처 이런 거 있잖아요 리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자격증 따놓으면 좋은 게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라고 있어요 리처 설립하려면 5명 이상 공인융계사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가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하려면 그래서 저도 지금 자산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사전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서른 시간 공인융계사 자격증 있으니까 20시간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개업돼 있으면 안 돼 현업을 하면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면 안 돼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면 만약에 비상근으로 취직 출근 안 해도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최소한 자격증 따면 물론 5년 이상 유경험자야 되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결론은 시험은 1차는 절대평가고요 반드시 2차는 원칙 절대평가 예외 상대평가를 하거나 또는 최소선발 인원이나 최소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절대평가라고 2차도 그래서 올해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1,2차 모두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36페이지 표는 이때까지 했던 걸 정리해 놓은 거고요 표 박스는 그 다음에 36페이지 표 박스 밑에 7번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두 번째 줄에 공고일로부터 1개월 1개월 내모하십시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만약 시험에 이런 걸 제가 출제를 해보니까 이런 거 숫자 바꾸는 게 최고 문제 내기 쉬워요 1개월 대신에 30일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이런 문제 내기가 쉽기 때문에 출제 회원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요 자 1개월이 우리 프린터에 몇 번에 있습니까 1개월이 45번에 있죠 프린터 비교 정리 4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든지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시험에 2개월 이내 해야 된다 X 30일 이내 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1개월 하고 30일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비슷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달라요 시험에 나오면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30, 31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2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 그 다음에 2번 자격증을 분실하게 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하고요 자격증 재교부도 하고 자격증 반납도 받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이 줬던 사람이 빼앗는다고요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가 동일하다 동그라미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없다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해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위조된 자격증 사가지고 아버지가 딸 주려고 자격증 두 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두 번째는 싸게 줬더라고요 700만 원인가 줬더라고요 처음에는 2000만 원인가 주고 두 개 사니까 좀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 등록해가지고 중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등록할 때 자격증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등록해 보니까 개업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50번 한번 볼까요 그 50번 51번이네요 51번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5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등록 신청할 때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동그라미 3번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뒤에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격증 제출 안 해요 옛날에 했거든요 외환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민등록번호 맞추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가짜 자격증 가지고 개업할 수 없다고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뜹니다 부정행위하면 8번 시험 부정행위자 시험 몇 년간 못 본다고 했어요 부정행위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5년 내모하십시오 5년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5년 3년 우리 프린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9번 자격증 양도 대여의 금지입니다 양도 대여 자격증 빌려주도 안 되고 빌려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하고요 또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된다 양도하는 사람은 없고요 양도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일신 전속적이니까 운전면허증을 팔아먹을 수는 없죠 양도 대여의 대상에 양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여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빌려준 거예요 팔아먹을 수는 없고 양도 대여하면 안 된다 38페이지 양가로 입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하면 안 된다 공인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사명칭도 안 된다 판례가 대표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대표자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명함에다가 대표 사장 회장 오너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보통 현업에서는 보면 돈 투자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모직 공고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 우대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한함 이런 거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돈 낸 사람 따로 있고 자격증 걸고 같이 중급하는 경우 많죠 그럼 현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격증 걸고 자격증 걸고 거기서 계약서 직접 작성하고 도장 찍고 하면 불법은 아니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업에서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소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보통 내부적으로 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상관없겠지만 공식적인 명함에다가 사장 대표 회장 이런 거 새겨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잔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입니다 그 자격증 없으면 사장이라는 말을 못 써요 돈 자기가 돼도 돈 내고 투자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41페이지 다 했고요 41페이지 11번 41페이지 11번 오타가 책에 한두 개 있는데 11번 11을 7일로 좀 고쳐주십시오 오타입니다 41페이지 11번에 10일이 아니고 회의 개체 앞에서 했죠 7일로 고쳐주시라고 7일 11번 회의 개체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 2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 2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 3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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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 5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 4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연결